여러 나라들이 연대해서 연방이 되어야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다. 칼은 독립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발달하는 거다.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1906년에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보통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을 좌뇌형이라고 보통 고르죠. 그리고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사람들을 우뇌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좌뇌형, 우뇌형 나누는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 분류가 어디서 왔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면요. 아마도 1940년대에 간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의사들이 적용했던 방법에서 유의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의사들은 한쪽 뇌에서 생기는 발작이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뇌들보를 잘랐어요. 뇌들보라는 거는 좌우 두 뇌를 연결하는 일종의 신경 다발이거든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뇌는 왼쪽은 몸의 오른쪽을, 그리고 오른쪽은 몸의 왼쪽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각각 이를 담당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뇌들보인 것이죠.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뇌의 단면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앞뒤로 뇌를 자른 단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옆으로 자른 단면이에요. 여기 지금 뇌들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뇌들보를 자르니까 이렇게 뇌가 분리돼 있죠? 이른바 이 분리내 환자들은 처음에는 약간 효과가 있고 치료가 된 것 같았어요. 간질인 치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이 시술을 한 환자들은 결국 두 개의 뇌로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두 뇌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환자들을 통해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기능 상대적으로 좌 뇌는 언어와 풀이를 좀 더 담당을 하고 상대적으로 우뇌는 감정처리에 좀 더 관여한다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번 이제 21세기로 와보겠습니다. 2018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즉 PNAS죠. 여기에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MRI라는 장비 다들 아시죠? 한번 좀 그 MRI를 찍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 MRI를 이용해서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비교한 그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먼저 이 MRI, 이 MRI 원리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RI는요. 우리말로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뭐의 약자냐면 자기니까 마그네틱, 공명이니까 레저런스, 영상이니까 이미징. 그래서 이제 MRI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MRI에다가 기능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능 MRI, 펑셔널 MRI 줄여서 FMRI라고 부르는데요. MRI 기술의 원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MRI 기술은요. 이 강한 자기장에서 수소 원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장에 노출된 신체 부위에 전파를 쏘면 정렬된 수소 원자들이 정렬된 상태에서 잠시 이탈했다가 제자위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수소 원자가 약한 전파를 방출해요. 이때 이 전파를 스캐너가 수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그 수집한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MRI에다가 하나 또 진보된 게 있어요. 기능 MRI, FMRI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능 MRI는 뭐를 수정할 수 있냐면 산소가 많이 소비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과 산소가 소진된 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산소가 소진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뇌세포의 그 지역의 뇌세포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산소를 많이 소비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 MRI를 이용하게 되면 산소가 지금 많이 소비되고 있는 지역. 즉 지금 이 순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 활성을 보이는 뇌 부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하죠? 자, 논문으로 얘기 돌아오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163명의 대상을 모았어요. 주로 다 대학생이에요. 인문예술계와 20계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P시험자들에게요. 그냥 다양한 인생 도구를 나눠줬어요.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한번 뭔가 새로운 용도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열심히 이걸 뭐 했을까? 고안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능 MRI로 뇌의 활성을 측정해 봤던 거예요. 아이디어의 창의성은요. 새로운 용도의 독착성과 얼마나 많은 가짓수를 만들어냈는가를 갖고 창의성을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창의성 점수를 높게 받은 사람들의 뇌 활성 부위를 보니까 이게 어느 특정 부위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보통 상상력이 발휘될 때 활성화되는 부위 또 업무 집중력이 발휘될 때 활성화되는 부위 이렇게 여러 중추간에 소통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뇌의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부위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결국 뇌 전체와 관련된 것이고 그들의 소통과 관련된 얘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요. 뇌는 아마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뇌는 줄잡아 천억 개에 달하는 뉴런, 신경세포가 있고요. 이들 각각이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뉴런과 또 연결을 해요. 그 연결된 수가 어림잡아서 500조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연결된 신경망을 커넥텀이라고 해요. 보통 이 옴자가 붙으면 우리가 왜 진옴, 유전체, 프로테옴, 단백질체 이렇게 옴자 붙는 게 많거든요. 이 옴에 붙으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텀은 연결된 모든 연결 부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죠. 2009년부터 휴먼 커넥텀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일단 2009년부터 5년간 3,850만, 약 5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해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과는 처음에 야심차게 생각했던 뇌 지도를 그리는 데는 아직 많이 못 미쳐요. 그거는 연구자들의 어떤 능력 부적이라기보다는 워낙 뇌 자체가 복잡하고 그 연결된 게 워낙 복잡하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많이 못 갔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뇌 영상을 전세계 연구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계 연구자들이 이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뇌 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다 조금씩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커넥텀이라는 거는 일종의 뇌 네트워크 지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는 보통 지도보다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봐도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몇 개의 선택지를 주죠. 최단거리냐 고속도로를 이용할 거냐 막 준단 말이에요. 여러 길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신경세포, 누련이 연결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연결망은 있는데 과연 이 신호들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이냐 이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선 이 연결망 파악하는 것도 워낙 수가 많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이게 파악이 된 다음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어떤 길을 택하느냐 그걸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이제 막 걸음마 단계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꿋꿋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중껑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자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뇌 연구의 원조에 대한 소개로 한번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이 뉴런의 연결 원리를 알아내는 데는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골지 혹시 그 세포에 있는 골지체라는 거 들어보셨다면 그 사람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탈리아의 골지와 스페인의 의사인 카알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먼저 골지는 이런 신경세포를 염색해서 이들의 연결을 볼 수 있는 골지 염색법을 개발했습니다. 카알은 이 염색법을 이용해서 10년 넘게 계속 관찰을 했어요. 이 사람이 택했던 거는 새, 조류의 손해를 봤어요. 조류의 손해를 선택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가 유난히 컸거든요. 보기가 좀 수월했죠. 이렇게 10년 넘게 계속 관찰하다가 카알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파했어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뉴런은 왜 이렇게 나무가지 같은 수상돌기 그리고 이렇게 밧줄, 동아실 같은 게 이어지고 여기에 축삭이 있잖아요. 축삭은 수상돌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칼이 가만히 보니까 감각신경은 외부의 환경을 인지해서 뇌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감각신경에서는 축삭이 뇌 쪽을 향하고 있어요. 반대로 운동신경, 뇌에서 명령을 받아서 어떤 뇌에 반응을 보이는 신경이죠. 운동신경은 그 반대였어요. 감각신경은 신호를 몸에서 뇌로 운동신경은 신호를 뇌에서 몸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칼은 어떤 결론을 내었냐면 신경신호는 뉴런의 축삭에서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로 쭉 전달되는 일종의 일방통행 시스템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골지는 뭘 얘기했냐면 뉴런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염색해서 보면서 서로 연결된 연결망을 봤기 때문에 신경신호는 여기저기 망처럼 흐른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칼이 자기의 이론을 얘기하면서 그와 같은 이론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칼이 뉴런의 일종의 자치지역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하면서 살짝 약간 정치적인 논쟁까지 이어졌어요. 어떤 얘기냐면 골지는 여러 나라들이 망이니까 여러 나라들이 연대해서 연방이 되어야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칼은 문화라는 거는 서로 독립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야 더 발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면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은 1906년에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골지와 칼이 논쟁을 벌인지는 거의 한 150년 차의 일입니다. 15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휴먼 커넥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뇌가 네트워크를 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비밀의 숲에 막 들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